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K 교육 독일어 강사 얀입니다. 오늘 이문화 특강 독일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강의에서 독일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독일에 도착해서 식문화, 대중교토 등 다 배울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흥미로운 독일점을 배울 겁니다. 네, 자 한번 오늘의 목차를 볼까요? 일단 기본 정보를 알게 된 후 지리, 기후 특징, 인구, 민족, 종교적 특징, 주요 도시, 언어, 화폐, 마지막으로 전통의상까지 배울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의 수도는 벨린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도 저희는 독일에 대해 말하면 이런 공식적인 이름, Bundesrepublik Deutschland,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게 Deutschland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시차를 말하라면 독일과 한국의 시차는 7시간, 8시간입니다. 7시간은 섬머타임의 영향으로 인해 달라집니다. 섬머타임이 뭐냐 하면 독일에서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7시간이며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8시간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특히 여름에 해가 겨울에 비해서 아주 늦게 집니다. 네, 아마 여름에 해가 한 오후 10시, 9시 정도 진데 네, 겨울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해가 한 오후 5시, 5시에 지나서, 네, 지어서 네, 지어서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겨울에 하루가 더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 독일의 현재까지 섬머타임과 윈터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독일의 국기를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독일의 국기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누어있습니다. 네, 이 국기를 독일어로 본드스 플라그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색깔별로 뜻이 쓰여있습니다. 네, 독일의 위치의 경우에는 중부 유럽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사이즈를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약 3.6배 더 큽니다. 네, 인접 국가가 되게 많으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독일을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서 이 정보가 좀 알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인접 국가는 덴마크, 본란드, 체코 등 많아서 독일에 가면 다른 여기 인접 국가도 쉽게 여행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점입니다. 네, 독일도 연방 국가입니다. 네, 총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네,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된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방 중 3개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벨린, 함부르크, 루 브레멘. 네, 그러면 한번 독일의 치의적 특징 지형을 한번 볼까요? 네, 독일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Norddeutsche Stiefland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형도 있고 독일 중부에 있는 Deutscher Mittelgebirgraum도 있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Alpenverland, Deutscher Alpen이라는 지형도 있습니다. 각각 설명하려면 여기 Norddeutsche Stiefland에 있는 지형의 특징은 북해와 동해 그리고 산이 별로 없어서 아마 걷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거나 바다, 바다나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 지형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Deutsche Mittelgebirgraum의 경우에는 산이 아주 높지 않고 아주 낮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가볍게 등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가는 게 좋고 사실 이 부분에 독일의 화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Alpenverland에 알프스와 알프스의 산기식이 있으니 특별히 등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독일의 날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독일의 봄은 사실 한국과 참 비슷해요. 좀 너무 따뜻하지 않고 너무 살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바로 얇은 코트나 긴 바지를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의 경우에는 20도부터 36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좀 지역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북쪽에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날씨가 보통 남쪽에 있는 도시보다 좀 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아, 부르는데 아마 20도는 더 정확합니다. 네,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 보통 더 덥고 습해서 반바지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독일에 보통 99%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독일에 가시면 좀 땀이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을. 가을도 사실 한국과 비슷한 것 같은데 6도부터 13도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보통 가을에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도 점점 더 많이 붑니다. 네, 마지막으로 겨울을 봅시다. 겨울에도 사실 독일에서 지역별로 날씨가 아주 다릅니다. 보통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눈 말고 비,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남쪽에 있는 독일은 독일 도시 보통 좀 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좀 날씨에 맞는 옷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구와 민족 특징을 봅시다. 네, 인구는 한국과 비교하면 약 1.6배 더 큽니다. 네, 그리고 현지인 70% 이민자는 30%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민자 중에 뭐 트르키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게 다양한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벨린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린은 독일의 수도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독일의 밀도를 잘 감탄할 수 있습니다. 네, 80%는 남서부 거주 20% 독일 동부 거주인데 그,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검은색 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독일의 대도시입니다. 네, 동독보다 서독에 있는 대도시가 많아서 여기 밀도가, 밀도도 좀 더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벨린인데 함부르크, 켈린, 여기는 프랑푸르트, 하이들베르크, 뮌헨까지 다 독일의 서쪽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교적 특징을 한번 봅시다. 네, 독일의 보통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외에 무교 또는 기타 사람도 37%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검은색, 회색은 무교이며 파란색은 개신교이며 빨간색은 카톨릭입니다. 네, 여기 옛날 동독이었는데 현재도 서독보다 여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무교나 기타를 믿으신 분이 많습니다. 네, 한번 언어를 말하려면 물론 독일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독일은 다른 언어와 같이 게르말노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사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스위스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북쪽도 그 공식 언어가 독일어라서 소통하는 게 쉽고 재미있습니다. 네, 다른 게르말노의 언어는 영어, 노르웨어, 네덜란드어 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독일의 알파벳의 특징을 볼까요? 네, 여러분이 이 알파벳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 문자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에 을 을 을 에스입니다. 네, 발음은 아까 발음한 것처럼 에 을 을 에스 인데 여기 특히 이 문자를 보면 좀 헷갈린 부분이 많으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사실 영어의 에스 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스를 좀 더 강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독일의 문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어에서 명사 성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데아, 디, 다스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데아는 남성이고 디는 여성이며 다스는 중성입니다. 그런데 헷갈린 부분이 사실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데아, 만 남자 디, 프라우 여자 다스, 켄드 아이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우리는 사과를 데아, 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독일어에서 남성이고 창미, 창미, 디, 로즈 창미도 여성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사실 없어서 독일어를 배우는 게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네, 독일어에서 주어, 동사, 객체 이런 순서로 문장을 만듭니다. 이것을 한번 한국어 문법과 비교하면 한국어에서 나는 집에 간다 라고 하지만 독일어에서 나는 간다, 집에 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20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네, 한번 독일의 화폐 euro 볼까요? 네, euro는 2002년 1월 1일에 유로화 도입되며 과거에 독일은 mark 독일어로 deutschmark 독일의 mark 라는 뜻입니다. 네, 사용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다른 유럽 나라와 같이 유로를 씁니다. 독일어로 euro 네, euro에서 우리는 집회와 동전도 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번 전통의상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아마 외국인 중에도 인기가 많은 드엔들입니다. 이 드엔들은 보통 옥토바페스트나 다른 특별한 행사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시다시피 이 옷을 보통 여성만 여자만 입는 옷입니다. 네, 그와 달리 남성의 경우에는 리더홀스는 리더홀스는 입습니다. 네, 이 옷은 보통 와이셔츠의 전통적인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습니다. 입습니다. 네, 이 옷도 여성의 옷과 같이 보통 옥토바페스트나 특별한 행사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 강의 이었습니다. 그냥 독일 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모를 알게 되고 독일의 특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통해 독일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요. 어필다진